2020년도에 출간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Awake 책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읽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인쇄를 전혀 받지 않고 제작비를 최소화해서 재출간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살고 있지만 정신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하지 않고 계속 힘든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센입니다. 힘과 용기와 지혜가 센 이, 힘과 용기와 지혜가 강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자 이것이 제 이름의 뜻이고 이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정말 쉬지 않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직 멘탈 교육만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책에는 성공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채혈시킬 수 있다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기만 사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조건을 극복하고 눈부시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어웨이크된 정신을 많은 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이 마음 하나로 재출간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대한민국의 인재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훨씬 강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정신을 어웨이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십시오.